2004년에서 2013년 에이스토리 설립 당시 한국의 방송 콘텐츠 시장은 지상파 TV가 독점하다시피 하는 드라마 제작 유통을 장악하던 상황이었고 외주 제작사는 드라마의 모든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다르게 인구가 5천만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내수시장 때문에 해외 수출에 의존하지 않으면 큰 이익이 나는 콘텐츠 사업을 하기 어려운 환경의 국가입니다. 그때 기획하고 제작한 드라마가 시그널이었습니다. 당시까지 한국의 제작 능력으로는 경험과 기술 부족으로 높은 완성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판타지 수산물 장르에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좀 전에 후졌던 AI 영상들은 제작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제작 결과물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에이스토리의 CEO이자 프로듀서인 이승벡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있고 역동적인 행사의 시작에 주총해 주신 푸트리 탄주, 크리에이티브 프레이뉴얼 서밋 주최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스토리가 인도네시아의 역동적인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3년에 뉴욕에서 생활을 마치고 첫 직장으로 한국에서 KMTV라는 뮤직 텔레비전 방송국에 입사를 하던 시절은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이전의 시대였고 대중문화의 전세계 중심인 미국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의 K-POP이 태동하기 이전의 시기였고 한국의 드라마 한류인 K-Wave는 상상도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한국에서 저와 비슷한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모두 미국의 MTV를 모방하고 한국보다 제작 수준이 높은 일본 드라마나 홍콩의 느와르 영화를 동경하고 불화하던 시절이었습니다. 1997년 KMTV 뮤직 프로듀서로서 마지막 일은 K-POP의 시조와 같던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의 H.O.T와 그와 경쟁하던 잭스키스라는 한국 최초의 아이돌 그룹의 첫 번째 콘서트를 연출하였던 일이었고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으나 지금처럼 전세계 음악 시장에서 하나의 장르가 되어버린 글로벌 K-POP으로 발전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당시 가수들은 음반을 발매하면 10만에서 100만 장씩 판매가 되던 호환기를 누리던 시기가 다 지나가고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불법 음원 유통으로 대중음악 시장이 붕괴되던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던 시절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된 사실은 음악이든 영상 콘텐츠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콘텐츠의 소비와 유통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과 기술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에 산업 전체가 엄청난 변화를 겪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무선 모바일 인터넷으로 바뀌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간의 기술이 부족했던 제가 그런 기술 발전 속도에 대한 비관적인 평가를 하면서 놓쳤던 좋은 사업 기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교훈 덕분에 지금은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 유통 기술의 트렌드와 변화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서 2013년 에이스토리 설립 당시 한국의 방송 콘텐츠 시장은 지상파 TV가 독점하다시피 하는 드라마 제작 유통을 장악하던 상황이었고 외주 제작사는 드라마의 모든 저작권을 지상파에 넘겨주면서 PPL 또는 OST 유통 등으로 적은 이익만을 확보하며 회사를 유지하던 외주 제작사는 아주 불리한 사업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시작되던 K-Wave 한류의 확장의 가능성을 판단한 한국의 대기업인 CJ그룹에서 설립한 케이블 방송국 TVN이 생겨나서 A스토리에게 지분 투자를 하게 되어 CJ그룹의 케이블 채널인 TVN 최초 16부 미니 시리즈를 제작 납품하여 방송하였고 저희가 A스토리가 연년 후에 그때까지 불가능했던 국내 신문사들이 허가제 종합 케이블 방송을 경업하게 되면서 생겨난 종합 편성 채널들이 드라마를 제작하여 편성하는 국내 제작 유통사를 통하여 외적 성장을 하게 되어 국내 환경이 좋아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한 시전 환경의 변화로 A스토리는 꾸준하게 연간 두 편에서 세 편의 드라마를 제작하여 유통하면서 안정된 제작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아 전역으로 한국 드라마 유통시장이 확대되었지만 드라마 수출 단가는 그리 높지 않았고 그나마 일본 덕분에 적절한 수출 단가를 유지하면서 작은 호황을 누리던 한국 드라마 시장은 갑작스러운 한일 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일본 시장이 폐쇄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제작비를 많이 투여하면서 드라마 퀄러티를 높이려던 제작 환경이 손해를 만드는 환경으로 급변하게 됩니다. 2014년에서 16년 도약기 중국 OTT 시장의 시작 당시 A스토리는 일본 시장이 정치적인 영향으로 갑작스럽게 폐쇄되는 것을 미리 예견하지 못하였고 당시 A스토리는 아시아권 전역에 인기를 끌다가 군대에 입대하여 전역하게 되는 한류가수 비 레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일본 시장이 다치면서 높은 출연료 때문에 미리 지급했던 높은 출연료 때문에 적자를 볼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 한국의 드라마 1회 제작비는 회당 20만 불 이하였는데 가수비의 출연료로 꽤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고 제작하였기 때문에 일본에 수출하지 못한다면 큰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에서 그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신생 인터넷 콘텐츠 유통사들이 A스토리에 연락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당시 요코 텐센트 비디오 같은 막 시작한 중국의 OTT 프랫폼 회사들이 콘텐츠를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를 찾아왔고 한류스타인 B가 출연하는 우리 드라마에 대해서 중국 본토 수입 가격 경쟁이 붙게 되고 그 가격 경쟁을 인하여 전체 드라마 제작에 육박하는 금액까지 중국 판권을 사겠다고 제안이 들어오고 결국 A스토리는 큰 이익을 보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당시 중국은 이미 미국에서 시작된 OTT 넷플릭스로 인한 영상 콘텐츠 유통 혁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엄청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중국 내 OTT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또한 그전에 영상 콘텐츠 시장은 레거시 미디어인 방송국들이 저작권 IP와 제작 시스템 모두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상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 만들어진 중국 신생 OTT들은 경쟁력 있는 할리우드나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 OTT라는 그런 콘텐츠 유통 시스템 때문에 한국 방송계는 단기적으로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한 큰 호황을 누렸지만 그런 호황은 IP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방송국들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IP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다르게 인구가 5천만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내수 시장 때문에 해외 수출에 의존하지 않으면 큰 이익이 나는 콘텐츠 사업을 하기 어려운 환경의 국가입니다. 에이스토리는 1차 한류의 영향으로 설립된 이후 일본 시장이 갑작스러운 폐쇄로 위기를 맞았었고 다시 중국 OTT 시장의 시장으로 2차 대화길을 맞이하면서 한국이 어느 콘텐츠 제작서보다 먼저 OTT 사업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OTT는 한국에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중국의 OTT 플랫폼에서 배운 것은 이젠 헐리우드에서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해 제작한 영상 콘텐츠나 다른 저개발 국가에서 저비용으로 제작된 콘텐츠들이 글로벌 OTT 플랫폼 내에서 무한 경쟁하는 환경이 펼쳐지는 것을 알리게 되었고 시청자들은 선택만 할 뿐 그 콘텐츠들이 만들어진 과정이나 환경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은 위기이자 기회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에서 19년 성장기 중국 OTT 시장의 보상은 아시아 콘텐츠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수적으로 부족한 중국 영상 콘텐츠의 양을 잃기 위한 중국 OTT들의 해외 콘텐츠 확보 경쟁의 여파로 헐리우드를 시작으로 한국, 일본 등의 레거시 미디어들의 1차적인 이익이 발생하였고 그것만으로 부족한 콘텐츠를 더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중국 내에서 자체 제작 시스템을 확대하기 시작했지만 그 당시 제작 인프라, 감독, 작가, 스토리, 기술 등이 부족한 중국의 제작 환경에서 필요한 해외 인력과 원천 IP 확보까지 경쟁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그와 연결된 비용들이 단기적으로 폭등하게 됩니다. 또한 그 여파로 한국 제작 비용들까지도 높아지게 됩니다. 할리우드 시장의 진입이 꿈이었지만 감히 들어갈 엄두를 못 내고 있던 에이스토리에게는 중국 OTT 시장 환경이 사업을 확정시킬 수 있는 블루오션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때 기획하고 제작한 드라마가 시그널이었습니다. 당시까지 한국의 제작 능력으로는 경험과 기술 부족으로 높은 완성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판타지 수사물 장르에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작비도 과거 에이스토리가 제작했던 드라마보다 130% 이상을 투입하였고 결국 한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큰 성공으로 그 당시 한국 드라마 장르에서는 불모지에 가까운 판타지 수사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에이스토리는 이 드라마를 기획 제작하였으나 당시까지 제작비 자체를 전부를 투입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작은 제작사에 불구했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방송되었던 TVN의 IP 권리를 넘기면서 제작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해외에서 인기가 있었던 한국 드라마 장르는 주로 로맨틱 코미디였고 그런 장르가 아니면 해외 수출이 낮은 단가로 형성되거나 수익 고조가 난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이 드라마는 제작이 무산되던 이런 장르의 드라마들은 제작이 불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드라마 시그널의 완성도에 확신을 가진 에이스토리가 직접 이 드라마의 일본, 중국의 권리를 TVN에게 거꾸로 사들였고 그 확보된 권리를 가지고 일본 댄츠, 그 당시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는 아직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 없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가서 그 유통을 설득하였고 중국 OTT 텐센트 비디오까지 가서 수출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는 일본에서 드라마 시그널 리메이크의 성공뿐 아니라 영화 시그널로까지 제작이 확대되었고 중국 텐센트 비디오에서는 2017년 전체 최고의 성적의 해외 영상 드라마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한국 드라마 제작사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 텐센트가 에이스토리의 지분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런 성장 과정에서 콘텐츠 제작사는 제작비를 아껴서 작은 수익을 남기는 것보다 퀄러티가 높은 작품을 만들어 승부를 봐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즉 글로벌 OTT의 무한 경쟁 시장에서의 퀄러티가 높은 작품을 만들어야 한국보다 더 큰 시장이 해외에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시장에서 만들어진 좋은 평가로 인하여 선순환으로 더 큰 이익과 새로운 사업 기기가 온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2019년에서 2023년 2차 성장기 중국 OTT 최대 파트너사인 텐센트와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에이스토리는 중국과 미국의 정치적인 충돌 발생에 의한 사건인 사드로 인하여 중국 시장이 전면적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 수입을 중단하면서 하루아침에 대규모 거래의 기회가 사라져 두 번의 사업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한국 제작비의 단가가 급상승한 상황에서 중국 시장의 폐쇄는 한국 영상 콘텐츠 시장에 대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암울한 시장 환경에서 미국의 넷플릭스가 한국으로 본격 진출을 선언하면서 에이스토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시그널의 성공을 이어가기를 기대하던 상황에서 시그널2를 제작하면서 커다란 수익이 가능하였지만 시그널의 작가인 김은희 작가가 과거에 초안을 써놓았던 사극 드라마 킹덤을 하기를 원하였고 그토록 꿈꿔왔던 헐리우드 시장에 새로운 강제로 부상하고 있는 OTT 넷플릭스와 직접 작업을 하며 미국 시장을 들어갈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또한 유리하게 일부 IP에 대한 권리를 넷플릭스부터 받는 조건으로 최초의 한국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을 제작하게 됩니다. 과거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만 킹덤은 한국 영화 시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던 영화감독이 본격적으로 드라마 제작에 참여한 첫 번째 주요 사례입니다. 제작 과정에서 한국 드라마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최소 8에서 15신을 촬영하였는데 이 드라마의 제작 과정에서는 하루에 한 신을 촬영하는 영화식 제작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넷플릭스와 합의되었던 제작비의 2배를 넘기는 상상 초월의 위기의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넷플릭스의 동화시가권 최초의 오리지널 드라마로 시작한 킹덤은 당시 한국 드라마 제작비 최고 회당 100만 불에 2.5배를 넘기는 제작비를 투입하였지만 촬영 그 결과가 명확하지 않았고 그 촬영의 원본을 확인한 넷플릭스 미국 분사가 그 촬영 결과를 본 이후에 추가 촬영 진행과 제작비 지원 결정을 내리면서 계속 제작이 진행이 되고 결국 잘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의 마케팅 지원과 투자 덕분에 동아시아 최초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인 킹덤은 미국 뉴욕타임즈 등을 포함한 한국 내의 메이저 언론사들의 찬사를 받으며 시즌2까지 제작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OTT 플랫폼 넷플릭스 덕분에 에이스토리가 제작한 드라마가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에 방영되는 성과는 이뤄냈지만 플랫폼과 오리지널 계약은 추가 인센티브가 없는 고정 수익 계약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에이스토리는 그 기회와 회사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여 한국 주식 시장으로 진입 IPO에 성공합니다. 지상파를 비롯한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레거시 미디어가 장악하고 있는 한국 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에이스토리와 같은 작은 제작사가 IPO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넷플릭스를 통한 할리우드 시장의 연결과 그로 인한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과 이익 발생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공적인 IPO를 하였고 중국 시장의 폐쇄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OTT와의 작업을 통해 할리우드의 최첨단 제작 기술을 습득할 수도 있었습니다. 킹덤은 할리우드의 제작사나 플랫폼 회사들까지 소개되어 에이스토리가 그토록 꿈꿔왔던 할리우드에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고 미국으로 출장을 가서 미국의 제작자들과 미팅도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거절당하던 미팅이 순조롭게 성사되어 할리우드 시스템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출장에서 오던 비행기에서 에이스토리의 다음 메가히트 드라마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영감을 받은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고 그 영화의 시나리오를 집필한 영화 작가를 섭외하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드라마 내보내 집필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드라마 제작과 계약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글로벌 OTT 오리지널 드라마가 아닌 IP를 에이스토리가 확보하는 방영권 라이센스 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였고 그 드라마의 성공으로 넷플릭스와 에이스토리 양사가 만족하는 글로벌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는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을 다 수상하였고 미국 비평가협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 최우수 국제 에미상, 인터내셔널 에미 어워즈의 모든 시상식에 최우수 드라마 후보에까지 오르는 영광을 누렸으며 전세계 10개국에서 리메이크를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등 해외에서 리메이크 등 2차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시즌2의 대본 집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IP를 확보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업 전개입니다. 에이스토리는 제작하는 드라마의 IP를 확보하는 독창적인 모델로 드라마 자체의 리메이크에 그치지 않고 게임, 뮤지컬, 웹툰, NFT, 머천다이징 등 다양한 IP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유일한 한국의 독립 제작사입니다. 앞으로도 제작하는 글로벌 텐트폴 작품들의 IP를 바탕으로 다양한 360도 IP 비즈니스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비욘드 2024년, 에이스토리는 현재 제작에 작년에 제작 방영되었고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OTT를 통하여 전세계에 배급되었던 드라마 6의 날의 IP를 가지고 영국의 드라마 제작사 HA UK와 함께 영국 드라마로 현지 공동 제작 방식으로 리메이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확보된 다른 드라마 IP를 활용하여 해외 리메이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어느 나라에서든 발생 가능한 교통범죄 사건 교통범죄 전담 수사대를 소재로 한 한국 드라마 크레이시 시즌1의 성공적인 제작 방송을 하였고 이 드라마의 국내 시즌2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해외 리메이크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K-POP 슈퍼 브라이티 쇼 제작 에이스토리는 드라마 콘텐츠 제작 때만 그치지 않고 글로벌 K-POP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K-POP 아티스트들이 출연하여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짧은 영상 콘텐츠를 선보이는 글로벌 K-POP 브라이티 쇼 아이돌 타워 206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K-POP 아이돌들이 다양한 장르의 연기와 코미디 그리고 음악을 선보이는 슈퍼 브라이티 쇼를 제작하여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대중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에이스토리가 확보하고 있는 IP를 활용하여 계속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생상형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는 큰 성과를 기대하진 않지만 아주 가까운 시간 내에 이 기술로 이 기술을 활용한 의미 있는 영상 콘텐츠가 나오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에이스토리의 젊은 프로듀서들이 팀을 이루어 여러가지 다양한 결과물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생상형 AI 제작 기술과 음악 제작 기술까지 활용한 에이스토리가 2025년에 제작할 드라마들이 예고편들을 짧은 길이로 제작하여 플랫폼들에 선공개하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AI 영상들은 제작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제작 결과물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인생의 2분의 1을 인터넷이 없던 시대를 살았고 당시 문화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던 국가에서 태어나 최첨단 선진 대중문화를 배우러 미국으로 가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TV나 라디오 같은 오래된 미디어 도구가 아닌 퍼스널 컴퓨터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대를 경험하였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무선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면서 손에 든 작은 모바일로 뉴스 영화, 음악 등 모든 콘텐츠를 소비하며 전세계 누구와 언제든지 소통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술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은 시간과 공간을 압축해 놓았고 이제는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무한 경쟁이 가능한 공간에서 편견 없는 콘텐츠 유통이 글로벌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최근 생산형 AI 발전이 우리를 어때한 세상으로 이끌어갈지 상상만으로도 흥분됩니다. 영상 콘텐츠를 주업으로 하는 저에게 앞으로 미래의 콘텐츠 사업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새로운 스토리 개발과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와 A스토리는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창의적인 프로듀서, 아티스트, 인재들과 함께 글로벌 콘텐츠를 만들고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A스토리 개발과 함께 그리고 자신이 있고 melhores 그런 특징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특징은 한국미를 만들기과 이의 손이인과 이의 손이인과 이의 손이인과 제의 상태를 통하는 것이 20년 전제기 20년 전제여 precisamente 뇨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저는 발리에서 그거를 다시 리메이크해서 그 당시 한국만 발리가 굉장히 인기 있는 플레이스로 각광을 받았지만 전 세계에 포쳐나가서 전 세계에 인기 있는 장소로 한 번 더 각광을 받기를 그래서 저희와 인도네시아가 더 이익을 보는 그런 공동 성공이었던 과정을 겪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천연과 같은 일을 만났을 때 한국에 대해 지찍고 싶습니다 그 한국의 보험으로 인기를 시즌이 정말 인기하고 있습니다 Wm 10.000까지 이는 이는검진을 만들고 1942까지 이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ие에서 한국에서 한국의 소원을 근데 사게하기 위해 한국의 소설을 이뤄석을 위해 서로 의미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더 협조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미사일이 처음에는 영화, 한국에서 제일 잘 유명해, 한국에서 정말 잘 유명해요. Mr. Lee, 이는 만들어낸 어떤가요, 또는 새로운 시리즈가 일어난가,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공공을 위해서, 하지만 한국에서 공공을 위해서, 더욱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저항해. 잘. Transmedia도 함께하고 계획? 저희는 이 기자하고 있었습니다. spray 좀 더 angry. 과 같이? 네 감사합니다. 예측이 두드 thì 드라마 인사의 사이즈는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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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